땅과 밖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높은 명예욕을 가지면 목이 떨어지는 그런 운기예요. 올해는 웬만하면 안녕하세요. 하늘TV의 도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에는 블라인드 사주풀이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남자분의 사주이고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69년생이시면 올해 56살 기우생 닭띠. 닭띠시네요.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의 느낌이 듭니다. 일단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뭔가 피지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타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선비 같은 사람?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아는 게 많고 머리가 뛰어나고 총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큰 무관의 그런 모습도 봅니다. 무관이라고 하는 건 장비, 관우 뭐 그런 거 있죠. 무관, 장수 뭐 그런 느낌. 되게 시안하죠. 그래서 학식도 뛰어났는데 뭔가 무관의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고 피지컬이 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칼을 들고 있는 장수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일단은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사주가 보면은 봄에 태어난 사주예요. 봄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큰 태산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산의 기운이 뭐냐면은 우리가 논밭의 땅에는 뭔가 보리도 심고 벼도 심고 이렇게 장물을 기르잖아요. 근데 이 태산의 형태는 뭐냐면은 그 터전 자체로 내가 사람들 동식물들한테 잠자리가 되기도 하고 거주지가 되기도 하고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이에요. 산으로 치면은 모든 동식, 많은 동식물들이 사는 그런 백두산 같은 그런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대도 초년의 운대에 굉장히 좋게 들어와요. 초년, 중년 운대. 절정은 제가 볼 때는 30대에 굉장히 큰 절정의 운대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성비의 느낌도 있고 장군의 그런 백호살의 운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높은 명예욕을 가지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명예욕을 가지게 되면은 목이 떨어지는 그런 운기에요. 내가 너무 강한 명예욕을 추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적당한 게 좋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아까도 말해서 선비의 모습 장수의 모습이긴 한데 선비의 모습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뭔가 온화하게 좀 보여질 수도 있는데 좀 안과 밖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안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다. 이제 겉은 좀 온화할지 모르지만 좀 마음 쪽으로는 뭔가 냉철한 부분 단호한 부분 뭐 그런 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좀 가정사가 제가 볼 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속에 좀 가정에는 누군가 좀 속 썩이는 사람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운기 자체는 보면은 한 번 더 운기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올해 50 중반이신데 30대에 운기가 들어왔다가 사실상 마흔 지금 중반부터는 조금 운 때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서 50 넘어서는 거의 끝 무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올해는 한 번 더 까치가 감나무에 있는 열매를 무는 그런 형국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반기도 지금 이렇게 나오죠. 까치의 까치의 감나무 열매를 물었는데 그 무는 열매를 먹고 날개가 꺾여서 추락하는 그런 운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오기도 하지만 그 기회가 알고 보니까 안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올해는 웬만하면 좀 조용히 사는 게 좋습니다. 이목받은 일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조용히 사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무탈이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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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